돈이 좀 없으니깐 이렇게 많이 크고 있어, 가자! 그래 밥 좀 줍시다 이것도 100개잖아 그쵸? 아직 덜 됐네? 야 이거! 이거 여기다 버린다 어쩔 수 없어? 안 사라져, 안 사라져 이거 안 사라져 창고 모을 돈이 없어 창고에 할 돈이 없어 이거 안 썩어, 이게 왜 썩어? 아니 이게 왜 썩어? 이게 뭐 과일이야? 이거 안 썩어, 에이씨 뭐라냐 갑시다 어, 95개 이것도 뺏어야겠다, 이것도 일단 큐베리 아니 이게 타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속성이 안 맞는 이걸 먹으면 타르가 돼 근데 잘 봐 아, 진짜 쩡알쩡알 말도 많네, 진짜 얘들아 나 지금 대주주다, 응? 얘를 키우는 농장 아, 뭐야, 코파다가, 씨 잘 봐, 누구 말이 맞는지 4개 보자, 그럼 좋아 완벽해 어휴, 귀요미들 자리 있었어 현재 가장 비슷한 거, 내가 갖고 있는 거 어? 한 마리 어디 갔어? 아! 흐흫 뭐, 야 뭐하냐, 깜짝 놀랐잖아 아빠 놀래키는 거랬어, 아니랬어 아, 쩡알 아, 씹어봐 좋아 어, 좋아 일단 좀 100개 쌓이는 거 다 가져서 일단 다 버리자 오케이 així우봐 좋아 아, 좋아 일단 좀 100개 쌓이는 거 다 가져서 일반적으로 다 버리자 오케이 쨨 developers 쨍은! 안에 이거 먹이만 줘도 여기 안에 쌓이잖아 그쵸 나쁘지 않아 어 뭐야 큐베리가 필요한데 어 야 잠깐만 너무 퍼졌다 이거 망고 없다 망고 그래 망고 망고 됐다 지금 자 시세 일단은 어 29 24 23 23 또 이거는 뭐 49 29 차단 있나 자 읽은 밥 안줘요 없어 야 아니 없어 열매가 오케이 열매 서리 봐봐 이거 안에 쌓이네 이게 꽉 차면 안에 쌓여 샤샷 야 기다려 야 느긋하게 밥 좀 주고 밥 좀 챙겨두고 어 확인하러 갈 거니까 야 아 맞다니까 내가 왜 무시하지 이거 사람 무시하는 느낌인데 이거 살짝 약간 떨어지는다니까 아 뭐야 여기 왜 있어 이게 가격 가격 아 그대로고 올랐어 50대 돌파했고 자 26 28이다 올라간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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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여기서 속이지 밥 안준다고 막 나가면 안돼 야 이거 아이씨 잘 봐라 어? 잘 봐 짜잔 쌓 orden 봤냐 야 있잖아 으어어 아주 된 어어 잘 있잖아 봤지 이거다 이거 그냥 바닥에 버려두자 이거 이거 몇시야 하는거야 글쎄요 저 몇시야 하는거지 이거 꽤 몇 시간 Balance 어 여기 막 꼴리네 색이 이상 아니 과일만 썩는다니까 이거 과일 아니고 보석이야 얘들 왜 이렇게 물타기 이상하게 하냐 에슈바 진짜 얘들아 잘 좀 하자 이상하게 물타기라고 해 기분 나쁘기 싫어 얘들 색깔이 좀 아 얘들 색깔 원래 이랬지 됐어 또 자자 안에 쌓이는 거 맞겠지 아 얘들 먹여 안줬구나 퀘스트도 퀘스트인데 일단은 자자 잘 먹겠답니다 오케이 17일째 얼마 오르면 할 거예요 저 50원대까지 오를대까지 아 40원 아 50원대까지 예 올리고 팔겠습니다 그래야 돼 오케이 아 맞다 이거 하나 버리자 이거 그렇지 한 300개 정돼있으니까 50원이면 15,000원 진짜 대박 행복하다 실제로 저렇게 돈을 시켜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둘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며 뭐 차라리 팔어 지금 시세가 쓰레기인데 또 팔면 시세 떨어진다 아잉 아잉 가보고 싶어 둘이서 어쩌구 짜잔 뭐 아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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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vis 씨바 eww eww rum eww eww 몇개 사라진 거야? 허어하아 허 clips 히 어이이이 귀여워 아이씨 아 X됐다 어? 야 왜그래? 니가 먹었지 니가 먹었지? 니가 먹은거 아라 이슈바! 야 나 돈이 없어 어떡해 아... X댁 쇼바 물 팔고 저장고 만들어요 그럴까? 물이 지금 50원, 52원이야 원가 올라왔어 원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것만 주면 나 이거 퀘스트 돈 받는데 그걸 해볼까? 아이씨 돈이 아니라 보상 줘요 아 그래? 진작에 뭐다가 일단 그러면 물 파자 물! 물.. 물 팔아 물! 어흑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그래서 똥 쒸는데 좋아 아이씨 아이씨 아! 사라졌어 X발!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쒸 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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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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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자, 펄겠습니다. 일단, 아, 오랜만에 판다. 아아... 아아, 돈이다. 슈의... 와아, 돈이다. 슈의! 어, 양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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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익 야, 이거 하나 파니까아, 오, 30원대까지 올라왔어. 솔직히 이거,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. 오케이, 참고, 참고, 참고. 이건 참고 무조건 만들어야 해. 오케이. 오케이 됐어 어우 일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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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돈 아깝다 아 이거 얼만데 이게 아 씨발 아씨 아아 아이씨 지금 다 팔아니 내려가 뭔 소리야 이건 안 내려가 물은 다 팔아야지 물은 물은 다 팔아야지 아 물안에 열 개 더 있었어? 아 맞다 다른 걸 팔라는 줄 알았어요 오여서 미안해요 기다려 일단 이것만 다 넣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저희는 저희 공장은 이 용암 용암이랑 꿀이 대세에요 용암하고 꿀이 잘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더 계속 해야돼 더 용암하고 꿀만 넣어야 돼 오케이 어휴 꿀 용암 꿀 솔직히 지금 용암 꿀이고 저 다리랑 내 코 어쩌구는 부업이야 부업 오케이 부업 아 야 그러게 야 맞네 기계가 못먹어서 사라진 것도 포함은 손에 엄청 부은거네 졌댔다 진짜 몇만원 손에 부은거 같은데 후 그러게 아 졸라 손에 부은거 같은데 안에 다 사라졌네 먹을거 빼고 여기 백개 아휴 이거 빨리 빼서 빼야겠다 이거 악기가 똥된거지 아낀게 야 아낀게 아니지 돈 더 보 돈도 내가 너무 손에 그런거 모르고 그냥 팔다가 이새라는거 아니겠냐 나아 아이씨 아아 가자 거로백개 찼어? 대박 이거 레알 주식게임인데 이거 딱 됐고 오케이 이거 멀티듬 재밌겠다 이게 멀티듬 뭐가 좋아 그럼 분명히 주식 조작한다 개새끼들 100% 주식 조작해 머리 끝 같아 계속 돈이란게 무섭다 진짜 아쉬워 좋아 일단 저기에 또 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10월 바로 이렇게 되는거야? 바로? 와 빼고 또 빼야돼 와 여러분 슬라임 키우는거야 이것도 솔직히 지금은 슬라임 키우는게 아니고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세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느낌인데 지금 1번하고 2번도 어디에 갖다 박아놔야겠다 아 왔다 이거지? 아휴 자 여러분들 이거 거의 한 4시간 했는데 나 솔직히 이거 1시간 할 줄 알았어 한마리 쏘는거 없습니다 나 지금 한 1시간이나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뭔C... 4시간 하고있냐 재밌네요 뭔가 자 추천만 즐길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번씩 아 다 스펀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크림베리, 큐베리 다 먹어 네코 주고 야 네코도 어쩌... 네코 창고도 만들어야 돼 오케 오케 밥... 밥도 주자 이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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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기면 뭐 괜찮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사라지는 거 아냐 이거 그죠? 그죠? 아이씨 아이아이아이 다행히는 공격 안해서 다행이야 여기 안에 있는 건 안 사라진다고요? 에이 여기 안에 있는 건 사라질 것 같은데 안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? 그쵸? 얘네가 2개씩 아무리 뿌린다지만 안에 있는 건 사라지는 거 아니야? 그쵸? 아 슈바 여기 아 뭐야 내가 환상받나 여기 안에 있는 거? 분명히 슈바 아아 이 엠병할 것이 이봐 또 날렸네 아이씨 피켜 피켜 어응 간다아 일단 팔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52번 자 일단 1100원 있고 야 이거 좋아 30 30원대 왔어 이거랑 이거 일단 이거는 야 1번이면 어디다 둬야되냐 이거 아 고민되네 아 하나 둘 데 없네 에라이씨 트럭스는 과일이 있나 과일 물 놓은 창고 하믄칸 비잖아 거기다 넣어둬 그래 일단 하나 만들자 어휴 아 쭈댄 오케이 이거 넣자 4번 4번이네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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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여기 가져와 야 저 저 더 쌓이는 것 같은 느낌 뭐냐 너도 가져와 어엏 야 그걸 언제 또 먹고 언제 또 배꼬하냐 그 번거로움 난 감당 못해 어 꽉 찼어 슈웅 어휴 또 쌓이네 이거 아휴 오케이 놓자 어 흐흠 흐흠 하나 더 만들자 이거 돈 되잖아 그죠 오케이 이건 이걸로 합시다 달빛 흐흠 흐흠 오케이 시원하게 빼줘 대충 빼고 여기 그래 여기도 빼줘야 돼 여기 흐흠 야 뭘 다 팔아 아직 시세 덜올랐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참을적이 없냐 야 니들 그딴 마인드로 주식하지마 아악 흐흠 나도 안하지만 기다려 이거부터 넣자 어허 들어가 가자 이제 이제 좀만 더 자자 아까 물자리 있어요 물자리 물자리가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판라고 창고 한개 남았어요 아 아 아 정말 창고 한개 남았다는게 뭔 말이야 하나 더 지울 수 있다는거야 이거 내 돈 없던 아 아 물자리 있네 아 미안해 내가 지금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네 이거 얘들아 똑똑하다 니들 주식 한 번 해봐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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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 ill 정신이 없어 지금 야 니들 정 주식 한번 해봐 괜찮겠는데 나같이 가끔 놓치는 친구들이 많을거야 이 주식계에는 아 지금 주식 한 번 해볼래? 안해? 아쉽네 아이템 너무 많아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3월 1일이네요 대박 아 l 그러게요 슬라임의 슬라임의 귀염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임이죠 으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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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만 쳐 자! 잡시다 고양이 슬라임? 뭐야 애 그 귀여운 척하는 고양이? 그 형 아니냐? 일단 뭐 나무 심을 거 있나 다 봅시다 어이 심하겠네 이거 이게 아마 크림베리였을텐데 큐베리 와 어디 사방이 터져 야 이거 심어 가자 시세 확인하고자 해야돼 29번 많이 떨어졌어 어쩔 수 없지 뭐 29, 32, 38, 41 오 40원대 오우 오우 아직 흠 흠 일단 기다려 얘네들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이씨 이것도 팔아 이거 얼만한거 이씨 아 이거 몇개 있어 이씨 좋아 반디풀이 이제 안올라요 그쵸? 반디풀이 이제 최고가까지 올라갔고 오우 아 이정도 주고 흠 얘네들 이제 생산 어우 깜짝아 씨 얘네들 밥을 없으니까 생산 안하네 네 다 일로와 야 벨이 멸종한거 아니야? 그쵸? 벨이 멸종시켰다 헐 벨이 없다 아이씨 오 아 딱 하나 있다 좋아 야 이 자고 오자 한 이틀 연달아 자 볼까? 자 일단 하나 건져서 하나 흑흠 일단은 어음 자자 자면 모든게 바뀌었겠지 과일 썩어요 됐어 38원 여기 원가까지 올라왔고 32원 38 41 과일농사 일단은 뭐 과일농사 아 저기 하나있지 저기 됐다 가자 자 분홍이 12원이 근데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이게 마지노선이야 얼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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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원 30원 올라왔네 이게 33원 70원까지 올라왔어 흠 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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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얘 오르 그냥 계속 오르네 마지노선 없어 오케이 아우 크림베리 좋아 뭔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림베리 꾸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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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입하게 만들고 됐어 팔려면 한 번에 한 번에 다 팔아야죠 네 하루에 다 팔아야 돼요 다음날 되면 가격이 에헤 됩니다 에헤 크림베리 큐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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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든 또 가는거지 이명 어 더해 어느새 공장 보듯이 하고 있어 더 음 더해 아직 더 아니 아직이야 더 싸 더 싸 아 더 싸 더 싸 아 더해 더 더 싸 더 좋아 밥 접고 갑시다 어 크림베리 더 있었네 하나 더 오랜만에 손수 집 직접 손으로 줬어 물술랜 그렇게 기여했으면서 뭐 개가 아 개 몸값을 기여 오해치 개를 기여하진 않았어 오해하지마 잡시다 오케이 20일째다 20일째 나갑시다 오 50원대 올랐어 오 50원대 올랐어 하아 좋아 이거 허니도 50원대 안가냐? 그래 좀만 더 야 좀만 더 욕심네 50개씩은 갖고있자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손해보는 것보다 오 쉽게 갖고있는게 낫겠죠 엥?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다행이야 왓 더 뻑 오우 다행이야 큰그룹 찢어지겠어요 아니 무슨소리에요 자 다 주워주고 그래 60원이었어 원래 응? 50원이 아니었어 내가 많이 봐준게 50원이었고 오우 오우 욱구